버드로브머드는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 출신 포스트그런지 밴드이다. 버드로브머드는 1991년 웨스 스캔틀린, 캐니 버켓, 지미 앨런, 쇼 세이먼의 멤버로 결성되었다. 1994년 7곡이 수록된 스톡을 발매하였으나 지역적 성공 외에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다음 음반, 어브레이시브는 1997년 하드녹스 레코드를 통해 발매되었다. 메이저 음반사 최초 데뷔 음반인 컴클린은 2001년 8월 28일 발매되었다. 리드 싱글 컨트롤은 성공적이었으며 WWE 서바이버 시리즈의 2001년 테마곡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두번째 싱글 SH-ME는 메인스트림 록트랙에서 1위, 핫팩 차트에서 13위에 오르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드리프트 앰퍼샌드 다이도 메인스트림 록트랙 1위를 6주간 지키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네번째 싱글 블러리는 핫팩 차트 5위, 그리고 영국에서도 8위에 오르면서 퍼드로브 머드의 가장 큰 히트곡으로 알려져 있다. 싱글들의 큰 성공으로 음반도 미국에서만 500만장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5X 플래티넘을 인증받았다. 2003년 발매된 다음 음반, 라이프온 디스플레이에는 두 장의 히트 싱글 Away From Me, 힐오버헤드가 수록되었다. 하지만 개펜 레코드의 지원 부족과 광고 부족 등의 이유로 약 60만장의 판매구와 골드를 인증받는 데에 그쳤다. 드러머였던 그렉 업처치는 삼도어즈 다운으로 밴드를 옮겼고, 기타리스트 폴 필립스도 웨스와의 음악적 차이를 이유로 밴드를 떠났다. 2007년 10월에는 세번째 음반, 페이머스를 발매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